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3순환 기출 특강 저의 필수본 개념 완성반과 자매 강좌죠. 병행 수강을 좀 권장드리는 그리고 이전에 개념 학습을 완료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병행을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여력이 안 돼서 개념을 이제 막 끝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엔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실전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기출 유형을 한번 쭉 확장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강좌를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컨셉의 강좌이고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수강하면 좋은지 전체적인 기출학습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문제를 좀 늘렸어요. 작년에 한 350문항 정도 수록되어 있던 삼순안에 전체 411문항, 한 60여 문항 정도 늘렸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문항들은 기존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유형은 비슷한데도 수록했던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유형이 추가가 되죠.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유형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항들을 또 별도로 수록하다 보니 문항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저희 그 삼순안 기출 특강의 특성은 제가 좀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변형 반복입니다. 핵심은 그냥 반복이 아니라 사실은 기출은 좀 한 3회독 정도는 권장을 하거든요.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 3번은 풀어보시는 것이 숙련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보통 단순 반복을 많이 하거든 푼 것도 풀고 푼 것도 풀고 우리는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반복 학습을 하자 조금 더 의미 있는 형태의 반복 학습을 하자 외우는 형태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제대로 프리 알고리즘을 다체화를 시켰는지를 확인해보는 차원에서의 변형 반복을 추구한다는 거 많은 기출 문제를 시중교제 같은 것도 보면 제가 그 시중교제를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나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다 긁어 모으면요. 사실은 다 긁어 모으면 첫 문제가 넘어요. 첫 문제가 넘는데 첫 문제를 그냥 다 우걱우걱우걱 풀고 첫 문제를 풀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렸을 텐데 뭔가 익숙해지려면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첫 문제를 또 다시 볼 거냐 단순 반복 양만 늘려서 기출문제의 양만 늘려가지고 단순 반복을 한다는 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엄선된 기출을 이것도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면 기출문제 어지간한 유형들은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단 두세 번씩은 터치하게 돼요. 변형해서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뭐 삼순환 기출 특강을 운영해 온 지도 이 컨셉으로 운영해 온 지도 이제 어원 10년째입니다. 10년째 필수본은 사실은 거의 한 17년째 운영해 온 저희 대표 개념 강좌고 삼순환은 제 기억으로 2014년? 이 정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컨셉의 기출 학습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재를 좀 개정하고 다듬고 여러분들이 좀 학습 편의를 위해서 올해도 좀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거 됐죠?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대부분 이제 너무 이제 유명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친구들이 가르쳐주니까 일단 42개의 유형으로 세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권, 2권, 3권 전체 이제 최근 4권이 갈 거예요. 해설지까지 포함해서 최근 4권이 갈 거면 그래서 상당히 두툼한데 1권은 이제 이걸로 강의해요. 오리지널 문항입니다. 실제 기출 문제를 수록했죠. 그리고 42개의 유형 411문항 그러니까 이제 1개 유형당 평균적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한 열문항식은 수록이 돼 있어요. 세부 유형 열문항식은 수록이 돼 있어서 충분한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풀고 다시 푸는 거는 조금 좀 미련한 반복학습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형식을 좀 바꿔요. 뒤에서 보여드립니다만 3번 반복하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이건 오리지널 문항이에요. 기출 오리지널 문항을 전체 40여 개의 유형 400여 문항으로 구성을 해놨다는 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 때 학습했던 개념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린 프리법 이런 것들을 개념 교재에도 문제는 꽤 실려 있습니다만 저희 뭐 필수본에도 이번에는 좀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한 200여 문항 이상의 문항이 실려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념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는 덜어 이제 기출 수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기출 문제도 있고 대부분 예제 수준의 개념을 갓 공부한 학생들에게 기출을 바로 막 본격적으로 풀리기는 그러니까 뭐 기출 수준의 또는 글을 방불케 하는 수준의 문항이 많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뭔가 학습이 좀 부족하다 조금 더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좀 더 적응하고 내가 채원시키는데 문항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당연히 개념 학습 끝나고 기출로 넘어와도 좋지만 개념 학습과 기출 학습을 좀 병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일단 이제 수강 방법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설명을 할 것이고 오이지널 문항을 실어놨다는 거고 이걸로 강의를 합니다. 프리법 정리해가면서 그리고 제가 충분히 유형 유형마다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또 이 문제는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으며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효율적 프리법 또는 아이디어 발상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반복할 때는 이거를 이제 OX 또는 주관식 형태로 변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같은 문제인데도 OX 형식으로만 변형해놔도 또는 주관식 또는 단답형 주관식으로만 변형해놔도 상당히 원래 오리지널 문학 오리지널 문학은 이렇게 이제 합답형이잖아. 대부분의 경우가 단답형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답지 자체가 가이드되는 경우도 있고 답지 자체가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걸러내기도 하죠. ㄱ, ㄴ, ㄷ을 온전히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해도 답은 또 얼추 도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OX나 주관식 형태로만 변형해놔도 확실히 풀지 못하면 막히거든요. 그쵸? 오지선다의 어떤 맹점이지. 오지선다로만 공부를 하다보면 약간의 어떤 확률, 찍기 또는 문제 자체가 가이드해주는 약간 프리알고리즘을 약간 그 기억을 풀면 아무 생각 없이 기억을 풀었는데 어? 기억을 풀다 보니까 ㄴ도 풀리고 ㄷ도 풀리네? 뭐 이렇게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얼추 뭐 그냥 끌려가다 보면 풀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진짜 이 문제를 음미하고 이해하고 푸는지를 확인해보는 형식에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반복입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부분의 문항에 좀 적응을 했다면 시간 안배 차원에서도 저희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묶어놨어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20문제 20회. 전체 문항은 411문항인데 11문항은 좀 배제하고 400문항 20문제씩 한 해당 20회. 실전 형식으로 한 번 더 복습해봐라. 시간 맞춰서 한 30분에서 처음에 좀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 하면 40분 정도 잡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잡고 조금 더 상황별 연습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봐라. 라는 의미로 좀 스피디하게. 또 이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다 보면 앞에 1순환 2순환 할 때보다는 좀 스피디하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채점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도 틀리는 문항들이 있구나. 또 미진한 부분들을 골라서 복습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 촘촘하게 반복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변형 반복. 그 다음에 어떻게 수강하면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이 기출 강좌를 개념 완성 강좌를 수강한 후에 완강한 후에 개념도 복습할 겸 또 개념이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겸 또는 구체적인 유형별 문제풀이법도 정리해서 익힐 겸 이렇게 이제 후수강좌로 듣는 학생들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필수봉과 병행수강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런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아무래도 개념 강좌는 개념의 이해 그 다음에 소개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활용법 그리고 그것들을 간단한 예제 등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뒤에 이제 약간 구색삼아 단원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원마다 한 수능형 문제를 8개씩은 수록을 해놨지만 조금 모자랄 거란 말이야. 개념 확인 문제나 본문 예제 같은 거는 간단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거고 내신 수준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좀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수능형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적용을 광범위하게 해야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풀이법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각인시키게 되거든 강하게 가급적이면 삼순환과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완전히 동일하게 필수본 1단원 나갈 때 삼순환도 1단원을 나간다고 하는 건 학습 부담이 커져요. 그리고 이제 누적적 복습의 관점에서는 좀 시차를 두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수본 개념 완성반 진도 이거 필수본에서도 설명드렸는데 1단원 나갈 때는 삼순환을 쉬다가 1단원이 끝나갈 무렵에 삼순환 교제를 시작해서 2단원 나갈 때 1단원, 3단원 나갈 때 2단원 또는 뭐 1, 2단원, 1단원이 좀 분량이 크다 보니까 2, 3단원 나가는 동안 1단원 뭐 이렇게 이제 한 단원에서 두 단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조금 자신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 1월 중순경에 필수본 VIP 개념 속성 강좌도 개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본 본 강좌는 보통 물리를 처음 하시는 학생들 보통 고3 현역들 또는 N수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전에 물리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그냥 개념부터 다시 하는 게 좋고요. 개념 속성은 보통은 이제 개념 완성을 끝낸 학생들 또는 고3 때 이미 수능을 한 번 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필수본은 좀 볼륨이 크니까 개념 속성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익숙한 학생들 덜 익숙한 학생들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모두 이제 3순환은 필수적으로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권장사항을 조금 구분을 해드리자면 필수본 3순환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대단원 한 단원 정도 대단원 한 단원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필수본 개념 속성과 3순환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중단원 한 단원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학습하셔도 좋아요. 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개념이 익숙한 학생들이니까 잘한다 본인이 나는 물리가 좀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냥 동시에 바로 진도 빼셔도 좋고요. 이거 듣고 풀고 듣고 풀고 바로 근데 뭐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아주 원활하게 풀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학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습 부담도 그렇고 한꺼번에 하면 학습 부담도 너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나갈 때 이거 나갈 때 1단원을 같이 풀어버리면 1단원의 학습은 밀도가 생길지 모르지만 2단원 할 때는 1단원을 또 까먹겠죠. 감이 떨어집니다. 순환 복습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 급한 애들은 또 3순환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1, 2, 3권을 동시에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라고 3권을 준 게 아닙니다. 1권을 다 풀고 2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건 1권을 다 풀고 2권 2권을 다 풀고 3권을 보란 얘기지 1, 2, 3권을 그냥 그냥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냥 3개를 그냥 동시에 진도 나가버리면 그럼 반복 효과 학습이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암기가 돼버릴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3바퀴를 돌리라는 얘기죠. 이거 한 처음에는 한 두 달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익숙치 않으니까 강의 수강에 가면서 한 두 달 정도 강의가 한 35강에서 36강 정도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이제 분량이 좀 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대충 얼추 따져보면 한 35강에서 36강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개, 5개씩 듣는다 치더라도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리겠죠. 강의 들어가면서 1권 끝내는데 그리고 이제 2권은 한 한 달 정도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익숙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5X나 주관식 형식으로 약간 좀 더 까다롭게 재편을 해놨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끝날 거라는 거지 3회독 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2, 3회분씩 또 풀면 꾸준히 풀면 물론 20회분이나 되기 때문에 결코 또 만만치 않은 분량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뭐 몰아서 풀면 대략 한 5주에서 6주 사이 한 달 조금 더 넘게 걸리게 할 거야 이거 모의고사 형태로 규칙적으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반기 6평 이전에는 6평 이전에는 3회독을 완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회독을 하는 거는 적어도 한 3월까지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건 3월까지는 좀 끝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발췌 수강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뭐 발췌 수강을 좀 할 수 있겠죠? 수강의 형식은 아예 뭐 강의를 안 듣는다기보다는 또 듣다가 또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전에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들을 인덱싱이 되어 있을 거니까 선별 수강 해가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더 좋을 거다. 늘 이렇게 권장은 드리는데 보면 여름방학 때도 하고 있더라. 심지어 여름방학 때 수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아니라 슬픈 거죠. 그렇죠? 어쨌든 삼순환과 필수본을 가급적이면 1회독 첫 번째 강의 듣고 한 번 뭐 복습하는 데까지 가급적이면 3월 학평 전에는 좀 완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 저는 뭐 이제 지금 이제 오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무렵에는 삼순환이 한 3, 4강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조금 미리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지금 필수본이 진행 중이라서 당장은 삼순환을 막 왕창 올려드리지는 못할 거고 하지만 필수본이 이제 곧 끝나거든요. 한 1월 한 10일경 정도에는 필수본을 완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면 좀 탄력 붙어서 삼순환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업로드가 될 것이고 가급적이면 1월 말 1월 말 정도까지는 삼순환도 완강을 전화할 거예요. 저는 한 1월 말 아무리 늦어도 2월 초 그러니까 1월 말에서 1월 초쯤에는 삼순환을 완강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 페이스로 수강을 하시는 건 좀 힘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느려도 좋지만 규칙적으로 병행을 해서 한 3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는 늦어도 완강 1권을 끝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필수본과 함께 저의 1년 커리큘럼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들이 또 방대하게 촘촘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면서 결국 1년 농사의 성패는 여기서 거의 70, 80%가 결정이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개념을 바라보는 눈 개념에 대한 이해 교과 개념에 대한 이해 주요 유형에 대한 분석 그것에 대한 대처법 또 풀이 과정 풀리법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학습이 좀 튼튼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엔제나 모의고사는 조금 퇴색될 수밖에 없어. 그 의미가 초작에 좀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제가 지도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이끄는 대로 좀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요새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애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잔소리성이라 주관이 뚜렷한 거는 나쁘진 않은데 주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주관이 있어야지 사람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강을 듣고 또는 강의를 듣고 또는 이제 저 같은 일종의 입시꾼이죠. 사실 이 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것만 밥 먹고 저는 이것만 하니까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을 굳이 신뢰하고 그 사람의 커리큘럼과 그 사람의 강의 교재를 통해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결국 효율성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판에서 오랫동안 그것만 하던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은 당장 물리만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정신사랍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정된 시간에 뭔가 좀 노하우들을 빨리 흡수해서 빨리 안착하고 싶은 걸 테니까 자꾸 그 마음과 배치되는 아 이것도 좀 해볼까? 이거는 이게 좀 낫다는데? 아 이걸로 좀 따라가 볼까? 그런 어떤 선택 선택에 대한 고민의 시간 많이 쓰지 말고 또 노이즈 여기저기서 들리는 노이즈들의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 시간에 그냥 하라 이거다. 내가 제시하는 대로 이런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좋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개념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이렇게 문제풀이와 접목시키는 게 좋아. 그죠? 이런 유형은 이 풀이법과 이 풀이법이 있는데 어떤 게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달라. 그럼 그런 상황에 따른 어떤 유불리를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돼? 이런지 제가 분석을 다 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 깊이 좀 신뢰하면서 오히려 좀 저한테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쪽으로 좀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배기범 시키는 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좀 신뢰를 가지고 쭉 그냥 무던히 자신은 그냥 시간만 쏟아 부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그렇게 좀 휘둘리는 학생들이 많더라.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본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만한 기출 유형 정리 그리고 풀이법 분석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요. 건강한 모습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